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다섯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나오시고 한 여자 나오고 회당장 나오고 무리가 나오고 반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한 여자가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치고는 참으로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 말고 다른 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같은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 나와요.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극류력이사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누가 더 나은가?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졌지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더 나은가? 아니면 아주 부자로 잘 살다가 음부에 톡 떨어져 버린 아브라함의 아들이 더 나은가? 자 오늘 여러분 같으면 물어보나 바나제? 그러니까 잘 살다가 음부에 떨어지는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귀신들려 고생은 했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딸이 훨씬 더 나으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주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사람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허리가 꼿꼿하든 아니면 확 꼬부라져버렸든 간에 꼭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관점은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의 보는 입장을 의미하고 관념은 생각과 견해를 의미하는데 이 관념이 오래 되다 보면 고정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는 고정화된 관념이 많습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학생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과연 가능한가요? 맞아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무조건 자식은 부모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꼭 옳은 건가요? 할 말은 아니요. 그치만 세상은 할 말이 아닌 말도 있어.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고 하는 말 많아. 사실은 모르면 안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잖아.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부모 말 들었으면 배려버릴 애들이 부모 말 안 들어서 훌륭하게 된 애도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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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이러면 또 부작용이 난다고. 너 공부 안 하냐? 복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부모 말 안 들어야. 너는 들어야 돼 이놈아. 너는. 언론에 뉴스에 나온 것은 다 진실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전통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과연 그 말이 옳은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중요한 고정관념이 생겼는데 그것 중 하나가 안식일은 꼭 잘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그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겁니다. 출애국기 20장 8절 이하를 보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10개명 중 4개명인데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지켜라. 안식일은 지켜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 출애국기 3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됩니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가만 있어봐. 뭐하며?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근처질이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7일은 큰 안식일이니 오하께 거룩한 것이라. 무슨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왜 또 졸고 있어? 안 죽으려고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뭐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미리 얘기하죠. 저거는 모든 이에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통용되는 말을 이방인이 들을 때는 재해석도 여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당은 죽여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말이지 이방인은 무당이 목사인데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지. 교회는 목사가 목사지만 세상은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지 세상은 어찌 보면 무당이 목사야 절에는 순임이 목사고 성당은 신부님이 우리식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 말을 들을 때 해석을 잘해야지 안식일을 거역하면 죽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죽어? 그러니까 말을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일 범하면 뭐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노예미야 13장 18절 보면 너희 열저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맘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노가 왜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 그냥 살짝 지나가는 말로 내가 이렇게 흘리듯이 얘기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다가 잘못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다 추적을 해볼 때 굉장히 많은 유의 하나가 주위를 빼먹고 놀러갈 때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잘못되면 전부 주위를 빼먹어서 잘못됐다. 이 말은 무리지만 상당수가 상당수가 크리스찬의 삶이 무너질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보면 상당수가 주위를 빼먹고 놀러갈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 생분들은 별로 이게 좋지가 않냐. 지금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깔고 신약시대까지 고정관념이 되어서 내려온 게 뭐냐 안식일은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제 이게 고정관념이 됐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간단한데 문제가 이것은 기록된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법은 성문율법. 기록된 성문율법.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성문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율법이 있어요. 구전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건 한마디인데 이걸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몇 미터 이상은 이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 가야지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 여기에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지 마라. 이 무게를 왜냐하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는데 일이 되는데 그냥 물 한 병 들고 가는 거는 일이 아닌데 너무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일 되는 건 들지 마라. 그다음에 물건은 사지 마라.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놓고 먹어야지 요즘으로 주일 날 뭐 사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키는 건 좋은데 이제 사람이 음식, 달식을 무더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 예수님 때까지 오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막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이 이제 옳신할 수가 없어요. 옳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문제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세 번째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몇백년 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는 때만 해도 뭐야? 주일날 물건 사고 있어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 그러니까 사든 안 사든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런 말이 교회에 있었다니까 뭐 주일날 그런 걸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해야 해. 그러니까 이 몇십 년 사이에도 이렇게 달라지니 이게 얼마나 달라지니 이게 율법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율법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보완해야 된다. 얼찌 얼찌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의 정신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은 폐하에서는 안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온전히 해서 내가 완전히 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으로 구조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는 일들이 일들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눈에 거슬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아이고 제가 애들 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애들이 언제 배가 고팠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텐데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시듯이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 그날을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죄가 안 되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말의 뉘앙스상 뭔 말이요? 옳지 않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건 좋은데 언제는 고치지 마라 안식일 날은 고치지 마라 언제 고쳐라? 평일에 고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뭐다?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이게 말을 뉘앙스를 잘 전달해서 받아야 돼요 아까 내가 구약이 읽을 때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율법이 뭐가 됐어 지금?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예수를? 저거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저거 뭐 해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고정관념과 예수님의 새로운 행동이 맞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쳤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이 나았다 죽을 사람이 살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뭐만 범했다 안식일을 막 아이고 눈팅이가 그렇게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이때 안 살아서 그러지 나도 이때 살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볼 때 이제 우리는 이쪽 저쪽 상황을 다 알으니까 예수님이 옳다 그러지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지 저랬을지 뭐 그저 안식일을 범한 그 잘못만 눈에 확 들어와서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비슷한 맥락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가 보곤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루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 아루며 꼬부라졌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물어볼 것도 없이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 왜 여자냐 이미 노래의 답이 다 나와있잖아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꼬부랑 고갯기를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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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네 이렇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은 노래 속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 속에도 이런 게 답이 다 이렇게 들어 이거 몰라 이거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도 꼬부라졌다 여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첫째는 귀신 들려 아루며 꼬부라졌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기냐 꼬부라지면은 다 귀신 들린 거다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있어 할머니가 꼬부리고 가면은 할머니 몰라서 그러지 귀신 들린 거여 자 두 번째 견해입니다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시작 그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 그 말도 맞지만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지 그치 그치 제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말은 다 맞다 말은 다 맞다 그런데 더 맞냐 덜 맞냐 차이가 있지 말은 다 맞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꼬부라진 것은 귀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너무 다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은 이 사람은 상관이 있잖아 지금 분명히 주님이 여기에서 이 여자는 귀신을 꼬부라졌다고 얘기해놨잖아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뇨 없는 건 따로 해더라도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봐봐 세 가지 견해 모든 꼬부라진 자는 다 귀신 들린 자다 1번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2번 꼬부라진 것과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3번 자 셋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봐 1번 꼬부라진 건 다 귀신 들린 거다 1번 오빠 이때니까 저렇게 1번이 있어 꼬부라졌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다 2번 흔들으시고 꼬부라진 것과 귀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 3번 이봐 이때니까 그렇게 신겨대니까 아니 여기 있잖아 지금 읽어줬잖아 놀랍다니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야 말순과 안수로 병을 고쳐줍니다 누가 보곤 13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누가 보곤 13장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뭐하여 분내요 물에게로 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말이 마저 틀려 또 한 번 손 들어봐 이야 이 회당장 말이 맞다 이 회당장 말이 틀리다 또 둘 중에 한 번 손 들어봐 아니 둘 중에 하나 손 들으면 또 뭐라고 하려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 회당장 말이 맞다 이 회당장 말이 틀리다 그럼 뭐여 어떻게 손 안 든 분은 뭐여 뭐라고 할까봐 못 들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건 좋은데 평일에 하라는 거예요 평일에 이 회당장이 딱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이 회당장 말이 지금 들어봐도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슷한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로뉴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의지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서 가난자에 주지 아니하 있느냐 하니 지금 저 가로뉴다 말이 마저 틀려 틀려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 그 뭐하는 짓이냐 그 향유를 갖다가 악한 것을 갖다가 팔아서 굳이 어디 시점씩 허비하고 맞는 것 같아 아까 지금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뭐라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내면에는 지사적인 욕심 쉽게 얘기해서 도덕질 해먹으려고 그랬다 그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저 가로뉴다의 의견이 교회마다 교단마다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막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자기 얘기는 아닌 줄 하라고 우리 교단 안에 아주 좋은 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침례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침례병원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에 어려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빼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현대판 가로뉴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부분 요소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 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야 지금은 구제를 돈할 때가 아니라 이놈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장사를 지내니 저 여자의 행한 일을 놔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꼭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꼭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얼치 시작 뭔 말입니까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의 정신은 빼고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 있어요 누가 보금 15장 28절 봅시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요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 말씀대로 다 살았다 그 말이요 내게는 염수 새끼를 주어 나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고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는 없나이다 그 말이요 지금 이 탕자의 형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보금 15장 29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요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대로 명대로 어김없이 살았는데 뭐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냐 말씀대로는 살았는데 그 속에 사랑의 정신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고린도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별별 일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도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을 때 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딱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마태복음 12장 7절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는 사랑이고 제사는 형식이라는 말이죠 자 다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누가 보고 13장 15절 이하에 죽게 대답을 했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이래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이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 말이거든 한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여름에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데 늦게 앞에 사람이 누가 하나 앉더니 선반에다가 고재기를 올려놓고 또 앉아 쉭 쉭 쉭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쉭 이렇게 기도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 전이가 교회 다니는 이구나 자기는 이제 먼저 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기도하는 걸 알았잖아 한참 차가 내려가서 수분증 가니까 이 사람은 볼뜩이 나더니 그 보자기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는데 맛있는 냄새가 확 나오는 거야 맛있는 냄새가 확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 맛있는 것이 거기 들었어 그랬더니 막 쉭 기도를 하고 이제 막 웃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만히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게 아니니까 보고만 있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네 명 타는 의자에 두 명이 앉았으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할 때는 좀 줄 것도 같은데 계속 혼자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자매님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었어 예 어떻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까 기도하시되 저도 교회 나가는 집사입니다 그런 거야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너도 교회 나가고 나도 교회 나가니까 우리는 주안의 한 형제 자매니까 먹을 거 노나 먹자 그게 열려오는 거 아니요 근데 그 말을 직접 못하고 돌려서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시구나 세상에 반가워요 좀 드세요 이러면 들 거를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얼른 이러다가 못 얻어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제가 자매님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있는 말씀을 예수님 마태복음 사장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인용한 것까지 그 정도 되면 거의 전도사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빨리 뭘 줘야 되는 안 줍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고 세상에 많지 않지만 이러면 될 거예요 마지막 확 그냥 몰아서 입에 쑤셔 넣으면서는 말 참 좁은 성경 이상하게 보시네 내가 보니까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 얼마나 더 성경 고무를 그 두 사람한테 시켜야 됩니까 얼마나 더 그 두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뭘 거기다 어떻게 성경을 더 가르칩니까 그게 성경을 아는 겁니까 그 두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겁니까 고따위로 알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외우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고사람들하고 유형이 상당히 흡사 성경은 있는데 성경에 정신이 없다는 성경의 정신이 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우리 예수님의 답변 봅시다 누가 보곤 13장 15절 소나 낙위는 살려놓고 왜 니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자 또 주의할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자가 지금 뭐 들렸어요 귀신들렸어요 그 봐 그러니까 귀신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 봐 누가 보곤 1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8년 동안 뭐에게 메인바 아가 한 말씀 아까 뭐가 들렸는데 귀신들렸는데 사단에게 메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메인에서 아까는 귀신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왜 사단이라 그러면 귀신과 사단은 어떤 관계인가 자 이게 똑같은 누가가 누가 보곤 10장 17절에 또 이 얘기합니다 칠시민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두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노라 자 이 두 말의 문맥상 흐르는 의미가 우리가 땅에서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단이 하늘에서 뭐같이 떨어진다 번개같이 떨어지는구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게시록 12장 구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잘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같은 놈이고 한 놈밖에 없습니다 이놈은 근데 그 귀신들은 그의 쫄개들입니다 쫄개 이 마귀의 세계가 육신 세계에서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조폭 깡패 세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야봉이 있어 깡패 오야봉 한 명입니다 오야봉은 두 번째 그 밑에 중간계층이 있어 그리고 행동대원이 있어 행동대원 마귀도 마귀 마왕 대빵 하나 있고 중간에 미혹의 영이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그게 아니고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언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사역 열두 제자의 사역 칠신문도의 사역 믿는 자들의 사역 초대교의 성도들의 사역 속에는 많든 적든 귀신과의 영적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전도도 점점 사라져가고 은사도 점점 사라져가고 능력도 점점 사라져가고 귀신 쫓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고 병고치는 것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건 뭐냐 남아있는 게 한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건 뭐냐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고정관념이 되어진 채 점점 굳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평생 복회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귀신 쫓은 영적 체험이 없다면 귀신과 싸워 승리한 체험이 없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누가 보면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를 하라 지금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내일 또 그 일을 하겠다 이게 주님의 의도고 과연 그런 주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냐 그걸 내가 꼭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바리새인 같지는 않는가 한 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뭐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니냐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회당장이 이 철년제 입고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거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런 바리새인이나라고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바리새인인지도 몰라 내 경험상 내 체험상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말인가요? 자 에베소스 6장 11절 열어세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이런 사도바울의 권면은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 베드로전스 5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지금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념인가 회당장의 관념인가 내가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러다 하면 다 그런 것인가 내가 심사위원이고 내가 무슨 교회의 재판관인가 마태복음 23장 2절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이 앉혀준 것인가 자기들이 그냥 앉은 것인가 앉아서 가타부타 판단만 하고 있는 너는 과연 판단을 받을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제가 지난주간에 미국에 집회를 갔잖아요 가서 집회를 했는데 자랑이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느낄 때는 하여튼 한 두세 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기하듯이 좋아해요 경기하듯이 왜? 끝나고 나면 목사님 내가요 미국이 이미 온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웃은 것보다 3일에 웃은 게 더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또 아 참 목사님이 즐겁게 오셨구나 이러면 좋으려면 웃기기만 하면 뭐디요 꼭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한 여자가 왔어요 끝나고 안수받겠다고 그래서 안수는 내일 저녁에 해줍니다 오늘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5시간을 걸려서 왔습니다 5시간을 운전하고 왔대요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내가 어떤 혼돈이 생겨 5시간을 운전하고 우는 여자는 뭐고 금방 우는데 안 우는 여자는 뭐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CD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오신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그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보낸 팩스입니다 한국으로 이 팩스를 받아보시는 분은 목사님께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삶의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아틀란타에 가져온 신문을 보다 목사님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무작정 캐시대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들고 5시간 운전을 하여 목사님께 갔습니다 한 달 전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지쳐있는 저에게 설교를 들으라고 깨우시며 아무도 없는 초라한 교회에서 저를 위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후 저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하여 상추 한 바구니를 주셔서 저는 제가 한국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뵙고 싶었던 목사님이 5시간 거리에 오셨다고 하니 그 감격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는 5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꼭 안수 받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안수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저만큼은 꼭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통해 제게 기저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감사를 전하려고 뭔가를 표현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겨우 지표 시간에 도착했고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 순간 제 이마에 손을 얹는데 뜨거운 불덩어리가 제 이마를 탁 치는 것 같았습니다 쓰러지면서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순간 전 그때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몸을 통해 뜨거운 어떤 영체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해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경험 후 마음에 더럽고 추악했던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언제였나 쉽게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하면 그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라고 어떤 표현으로 이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꼭 찾아뵙고 꿈에 주시던 그 상추로 맛있는 삼겹살 쌈 대접해도 되겠지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조지아 사바나에서 이 암흑의 드림 아따 은근히 지가 또 능력이 있다고 편지까지 읽어가면서 자랑을 하네 그렇게 들렸다면 당신은 만보장이가 조금 고약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렇게 안 들리게끔 얘기를 할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방송을 하던 설교를 하면 항상 찬반의 의견이 올라옵니다 물론 백 번 옳고 제가 고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아니 참으로 많은 경우에 자기의 고정관념에 맞춰서 평가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의 회당장처럼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당장이 들어야 할 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내 판단이 절대적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살아가면서 TV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꼴배기 싫어서 채널을 돌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오든 어떤 말을 하든 잘못된 사람이 나오면 안타깝다 그러지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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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 나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눈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도 받지만 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여러분 눈팅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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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탕자처럼 돈 다 허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다 조심스럽네 부작용 야 옥사님이 뭐라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도 괜찮다 괜찮다 그러라고 했잖아 그거는 네가 올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올 얘기야 그거는 너는 잘못했다고 해야 돼 너는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한 것처럼 당자가 잘못했다고 한 것처럼 너는 잘못했다고 하고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괜찮다 괜찮다 그래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잘못한 네가 괜찮다 괜찮다 그러냐 너는 안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받아들이는 사람이 괜찮다 용서를 비는 사람은 괜찮다고만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지 아버지는 괜찮다고 해야죠 얘 이 나쁜 놈 같은 일은 너는 안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상대방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구분을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꼴 못 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이걸 회당장한테 가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철근 전에 죽었어요 이 철근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비스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하고 그 꼴을 못 보는 그 병 고친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고 그 꼴을 못 보는 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고정관념 속에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 나쁜 놈이라고 해요 제가 카톡을 하는데요 530몇 명이 들어있는 카톡이 있어요 이야 부지역에 많이 들어있어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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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그래서 소리 안 나게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데 카톡 소리는 안 들려 그걸 읽어보면 카관형 그거 다 모아놓고 내가 부엉에 한 번 해야 돼 진짜 카관형 여러분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그 속에 사랑이 빠진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졌다가 펴진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안신이고 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쁨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옳겠느냐 그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게 주님의 관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닌지 인간관계든 모든 면에서 그 고정관념을 오늘 나긋나긋 녹여서 돌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하소서 성명의 능력 그리 빛내 네게 빛내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